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입니다. 스페셜티 케미컬 같이 또 볼 거고요. 오늘 주가는 그냥 뭐 보합이죠. 시가가 이제 밀렸다가 시가를 회복을 해주고 캔들만 보면은 그냥 빨간불 지금 21만원 밑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21만원 위로 올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형주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22만원에다가 주가를 좀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 뭐 21만원에 시작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22만 한 6천원까지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22만원까지 좀 조정을 주고 이게 그 중대형주들이 보통 어떤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냐면 10시까지 강세가 나옵니다. 물론 스페셜티 케미컬은 수급주는 아니에요. 명확하게 수급주는 아닌데 보통 이제 우리가 수급주들을 볼 때 이런 식으로 10시 정도까지 쭉 올려주고 오후장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여기가 종가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스페셜티 케미컬의 흐름은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았다. 다만 다른 종목들보다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아쉬운 왜냐? 여기가 그냥 보압이 찍혀있기 때문에 0.24가 찍혀있기 때문에 숫자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흐름 자체는 그냥 무난 무난하게 좀 버텨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파란 글씨 이거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물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물회종목들 단기 성향의 종목들로 안내를 해드리니까 요즘 같은 시장에는 대부분의 시장 주도주들이 테마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단기 위주의 시장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 매매하면서 수익은 여기에서 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내가 이제 메인으로 들고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에코프로니 포스코홀딩스니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셀트리온이니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지켜보고 또 감망의 포지션으로 조금 더 대응을 해보고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충분히 체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대응을 이어나가도 저는 늦지 않다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1만원을 지켜주는 그냥 캔들이었고 얘는 아래로 20만원과 21만원 그 다음에 위쪽으로 21만원과 22만원 이 두개로 나눠지거든요. 여기를 이제 위에 한번 찍었다가 왔기 때문에 22만원부터 24만원 이 구간은 또다시 한계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윗라인으로 진입하는 경계라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26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옛날 시가 그쵸? 26만원 구간이 이제 스페셜티 케미컬한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가격 여기를 회복을 해주느냐 못해주느냐가 스페셜티 케미컬의 어떤 주가의 탄력을 결정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2차전지가 굉장히 좋긴 했거든요. 근데 2차전지가 오늘 엄청난 호재가 나왔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장중에 뉴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 미국 시장처럼 2차전지 하락하는 거에 배팅을 하는 그런 ETF도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2차전지 애들이 은봉을 보여주면은 얘가 이제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 만든 거겠죠. 근데 적어가지고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 조금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전고채 이슈가 안 나오진 않아요. 전고채 이슈가 안 나오진 않는데 지금 워낙 시장 분위기를 제한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호재가 나오는 애들이 주가 반응을 잘 못합니다. 이게 지금 거의 한 2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니면 진짜 좋은 호재가 나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윗고리로 나오고 밀린다거나 지금 주가가 세게 반응하는 거는 뭐 얼마 전에 이제 맥신 그런 키워드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전에 뭐 초전도채 그러니까 확실히 좀 예측의 영역은 아니죠. 이런 건 갑자기 그냥 튀어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초전도채 다음에 나오는 재료가 다시 한 번 또 전기, 전도 이런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아마 당분간은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스페셜티 케미컬도 주가가 조금 더 지지부진한 혹은 지루한 움직임이 좀 더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그 속도를 좀 더 올린다라고 하면은 주가 올라온 다음에 그때부터 봐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의미없죠. 이거 하루종일 보고 있는다고 뭐 달라집니까? 20만원, 21만원, 22만원 여기만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왔다갔다 하고 있고 중간에 양봉 나온 거는 어차피 얘도 의미있는 가격을 뚫어버린 양봉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다음날에 은봉 나온 것도 굳이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뭐 시간회가 2차인지 애들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게 좋은 포지션은 아니에요. 에코프로 같은 애들은 내일 시가 뜨면은 다시 한번 그냥 시가부터 은봉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시간에 움직이고 하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또 지금 주가가 어? 이제 안 빠지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막 은봉 나올 때마다 비중을 막 때려박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은 좀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중국 양쪽으로 다 이슈가 있거든요. 중국의 경기 문제, 미국의 국채 금리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의 부동산도 있고 얘네들이 코스피의 흐름을 그냥 찍어 누르는 겁니다. 코스피가 올라간다 라고 하려면 못해도 어느 정도는 좀 가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 리스크들에 대해가지고 근데 아직도 리스크는 그대로 잔전하고 있다. 오늘 시장이 뭔가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해가지고 아 이제부터는 반등장인가? 이런 관점으로 막 따라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추세를 명확하게 돌려나가는 거 지금 스페셜티 케미컬도 지금 추세를 쭉 이으면은 이제 이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는 너무 그거네요. 지금 이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통은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긴 하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보통 고점과 저점 라인이죠. 여기 20만원, 21만원 라인 이 구간이 만날 때 여기를 이제 벗어나는 그 흐름이 나와줘야 그 다음부터 좀 괜찮은 액션이 나올 겁니다. 이수학도 과거에 대부분 다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이때 올라갈 때도 제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아 이거는 가야되는 구간이다. 가야되는 구간이다 해가지고 이때 많이 준비했잖아요. 저희 그 이수학 계속 안 움직일 때 여기에서 이제 물 한번 팍 타가지고 혹은 매수의수부터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이 뒷구간에 나온 시세를 대부분 이제 먹었는데 스페셜티 케미컬도 지금은 좀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지루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시장 전체적으로 나오는 분위기예요. 지금 스페셜티 케미컬은 저는 의외로 시장이 일반적인 종목들보다 굉장히 잘 버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8거래일, 9거래일 시장 두들겨 맞은 거 스페셜티 케미컬은 거의 영향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적으로 좀 좋은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 보이고 못해도 주가가 이제는 한 24만원? 3만원? 요 정도 구간까지 들어와야 그래야 스페셜티 케미컬한테 우리가 조금은 더 기대감을 올려갈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추세를 금방 돌릴 수 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볼만한 그런 켄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버티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고 얘네들이 왜 먼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밑에서 버티고 중간에 변동성을 만들어 내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주가가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키움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키움 매수매도 비율은 1대 1 정도 미래 쪽은 아예 매수가 보이지도 않죠. 이탈시간이 21분이기 때문에 아마 한 5200주 5300주 정도 매수하지 않았을까 아 300주보다 적겠네요. 5283이 5등이기 때문에 5283보다는 아래일 거고 5158보다는 클 겁니다. 그러면 오늘 미래의셋도 결국에는 매도 우위를 가져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다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가 움직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회복해줘야 됩니다. 22만원 그 다음에 24만원 그 다음에 26만원 라인 하나하나 올라와줘야 그래야 스페셜티 케미컬이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뭔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 전체를 보고 내 종목이 지금 당장 강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멘탈 흔들릴 필요 없겠구나 이런 것들만 딱딱딱 잡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맨날 주장창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1년 내내 빠지겠습니까? 또 반등 구간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리스크들도 어느 정도 좀 가시적으로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반등이 또 세게 나올 거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늘 같은 사이클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래종목 신청 누르시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게 종목 드리니까 모셔가지고 시장 대응도 같이 하고 요즘에 어려우니까 대응 같이 하고 또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종목들로 매매 같이 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은 좀 챙겨가고 그러면 딱 되지 않을까 하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